이 모든 악의 출발은 저 악한 붉은 돼지, 붉은 검, 시진핑입니다 여러분 시진핑과 오성홍기를 밟아주십시오 이 재앙의 출발인 문재양을 밟아주시고 보수와 대한민국을 태워버려 있다는 저 악하고 사악한 문재양을 밟아주시고 저 악하고 사악한 자들이 저 비싼 세계 최고 비상 안경테를 쓰고 있는 저 문재양을 밟아주십시오 이 붉은 돼지, 김돼지 밟아주십시오 인공기를 밟아주십시오 인공기, 사악하고 악한 인공기를 밟아주십시오 인공기, 대한민국, dünya, 고 доступ 역시 결심이에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